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유로파 유스터리 스포 이번에 진행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나라였던 크림 칸국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크림을 해본 적이 없네 크림 칸국 후스파 크림 칸국인가? 뭐 어쨌든 344 왕스 때 좋네요? 처음 보는데 공작점 아예 10%에다가 육군지간 기동성 플러스 1 코어생농빙 와 뭐 왜 이렇게 좋아해? 기방전투 플러스 20 무형력 15% 약탈속도 25% 지휘관 충격 플러스 1 생살요율 플러스 10% 건설비용 인력 회복 속도 인력 변동치 개꿀인데? 코 박는 비용만 조금 앞에 박혀있으면 좋을텐데 그래도 뭐 한 10테크 찍으면 그래도 이념 다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맞나? 뭐지? 어쨌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복민이라가지고 일단 뭐 옆에 있는 이익한국 몰아내고 리투아니아 뭐 양심적으로 좆밥이긴 하거든요 폴리투 일단 크림반도 싹 다 장악해버리고 어떻게 되는지 봐봅시다 어? 후계자가 씹벌어지네요 영영이 종교는 순이 후계자 발생률에다가 기병 대 보병 비율 나이스 부족 하나밖에 없죠 받을 수 있는 거 더 큰 부족 무리 받도록 하고 자치권 됐고 치카치 받고 됐고 돈 저지대 돈 받고 대출 조달이 안되구나 맞다 제노바 노브거로드 어... 쉐드캐스 박아주고 칼리프레칭호 종판식 규탄 종교통합강요 찍어주도록 하고 카프카스 한국 만들 수 있네요 아아 골드노드 옛날에 옛날에 이익한국이 아니라 여기가 골드노드였는데 옛날에 유로파 바뀌었더라구요 어쨌든 그리고 재정은 돈이 없네요 내 돈 어디갔냐 인력 215 자치도 볼 필요 없구요 일단 킹목민이기 때문에 명분이 많습니다 명분이 알아서 있기 때문에 일단 동맹가 가능한 나라들 모스크바 모스크바 아니라 뜨르키에 아 형 해줘 됐고 규율 무역효율 그냥 플렉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야 약탈하면 돼 넘치는게 이게 다 돈인데 이게 다 돈인데 굳이 저희가 할 필요 없죠 후계자 후계자 벌어지네요 됐고 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칸국 처음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일단 잡을 수 있으면 일단 띠르키에 잡는게 맞는거 같고 띠르키에 잡아가지고 폴리투 뚜까패면 되지 뭐 테오도로 트래비존드 같이 죽어 코메노스 제국 아 동맹해줘 됐고 이흐 동맹이 우즈백 우즈백이 담당 일진인데 제노바는 일단 신성공화제국이고 만만한 제르키스 침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거 있나 없네요 테크 3테크 음 본권주의 수용 안되는데 어차피 땅 털면 본권주의 수용됩니다 됐고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죠 부족 명분 이게 국밥이죠 일단 체르키스 밀어내고 그래가지고 그 세력투사 받고 그 다음에 이흑한국 우즈백이 졸라 세긴 한데 이놈이 더럽게 저쪽으로 가네 치사한 놈 도망가지마 동맹 할 나라가 딱히 오스만 투르크 빼고 없긴 하다 공성능력 있었나 왕이? 없었네요 그리고 그 용병 플레이 할게요 굳이 저희가 기병 뽑으면 좋긴 한데 리투알인 폴란 동맹 했겠죠 슈테틴 일단 이흐 밀어내고 테오도르 밀어내고 우리가 카카스 코카소스 먹을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모르겠다 됐고 장군 하나 뽑아보고 아우 나이스 기동 유목민답네요 어디라고 함부로 봉쇄 에이씨 죽어 인력소모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노가이 원추 어? 카잔? 카잔 좋죠 설마 우리 배가 수장당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지형 산지라가지고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는데 들어가더라도 용병 앞장세우고 들어가고 싶은데 태오도로 무역중심지가 아조프 요거는 그거 뭐였더라 얘가 무역회사라가지고 아니구나 학구구나 아 어? 잠깐만 내 배가 야 야 갤리 손상되고 바크 얻었다? 개이득 10투카손신하고 20투카짜리 바크 얻었죠 개꿀이죠 유지비 줄여주고 킹목민이라서 여기 싹 다 약탈하고 그리고 저희 종교 조언가 데려왔기 때문에 개종도 수월할거고 그리고 이슬람 순위파라가지고 아직까지는 개종을 해야되나? 첫번째 이슬람은 차라리 종교를 찍어버려가지고 그냥 후스파 그냥 빨리 가버릴까요? 됐고 95점 응? 뒤져 됐고 약탈 버튼이 지었지 오랜만에 유목민이라니까 헷갈리네 아 아 제기랄 어 어 어 너무 아픈데? 다이스 꼬라지 왜이래 이거 인력 4,000 꼬라 박았네? 이런 극한의 손에 됐고요 아 괜찮아요 괜찮겠죠 가지무크 아바리아가 가지무크 속국다리죠 일단 여기 밀어냅시다 귀찮은데 어 마운틴 앤블레이드 산지네 토 나오네 유목민 카운터 산지 따르키야 어 세기동안 알리 추종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숨기고 다신 종교적 관습을 고수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즈나르 당국은 현지 수피파 지폐소 내에서 시야파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고 의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을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에 우리의 승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포리짜 자포리짜? 자포리짜 여기잖아 수니파인데? 어 상관없어요? 굳이 40% 배팅하지 맙시다 해봤자 제가 워낙 운이 안좋아가지고 40%하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 라키야가 문제다 이거 어떻게 믿냐 이거 시르반까지 그냥 빨리 밀어버리고 페르시아 무역로드 가져옵시다 그리고 돈 좀 있고 좀 빨고 그 다음에 그 경제력으로 바탕해가지고 이익한국 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맹이 우즈베키스단이라가지고 부족충성도요 장군 하나 제한 언제까지요? 51년? 콜 혹시 장군 하나밖에 없어 유목민 통합도 2.3씩 떠지고 있고요 그 유목민이다 보니까 공성도 상당히 빠르네요 산지 크림 공성능력 아닌가? 기분 탓인가? 폴리투 동료나 이러셨나요? 폴리투 동료나 이러셨나요? 개꿀이죠? 백 투 피아스트 피아스트 왕조로 다시 돌아갔네요 금본 왕조 근본 왕조 됐네 뜨르키에 53 53 이거 먹고 뜨르키에 동맹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슬람권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뜨르키에 팀으로 될려나? 어 팀으로 되겠다 아니 유목민이라서 공성이 빠른 것 같아 뭐지? 유목민 공성 빠르나? 뭐 있나? 공성능력? 정부 형태 없는데? 이동 속도는 있어도 57 이게 안되네 까비 하도 약탈하고 돈 좀 벌다보니깐 적자 난거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전쟁으로 돈은 뭐다? 전쟁으로 버는거다 방랑신 못참아 킹정도 봤구요 체력캐스 동방정교회죠 제노바 홀리로맨앤파이어 왜이렇게 많아? 콘두지아 먹었구요 상호사지에 싸워 볼게요 유모 밑에서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방어 면 조금 괜찮겠죠 역시 뭐다 나다 방어는 괜찮네 수도 요새 아니죠 수도대 요새 안울렸기 때문에 대충 돌려주고요 테오도로 동맹 누구야 미아파스 아 이 산지 인데 개시른데 공성하고 내려갑시다 내려가 주고 돈 좀 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력 중심지 시르반 트리빌시 오디시 코오바큐 있네 자포로치 잉길리아스 개발도 낮은데 코오바큐 있네요 돈도 안나와 저기 6전 19.7 아니 이렇게 많이 싸우는데 6전이 왜이렇게 낮아 본권주의 들어오긴 하나요 들어오긴 하네요 다행히도 테오도로 때리고 하다보면 본권주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 노브그로드 아이고 북벌 하시네 동맹 오도야 굿바이 잘 가시게 뭐야 저거 띠르끼의 칸다르라마장 띠르끼의 칸다르라마장 노래가 왜이렇게 평화로워 킹밖에 42 인력 아껴주고요 아 돈 아까전에 보였던거 다 썼네 돈이 없어요 치칼치 24% 자 받을만한게 별로 없긴 하다 장군비용 이걸로 이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이거 무리지휘보장 이걸로 장군비용 절감해가지고 6전 펌핑해가지고 나중에 인력 없으면 그걸로 써도 되겠다 진짜 이게 사기인 것 같아 유목민인데 그 과잉학장 그 뭐냐 유목민 그 부족부라가 과잉학장 75거든요 그거에다가 플러스 10% 할인해주니까 과잉학장이 웬만한 이슬람국가들 뚜깝해도 과잉학장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됐고 시루반 내놔 돈벌로 가자 후계자 갈아엎을까 002 달병가서 좋긴 한데 후계자 어떻게 이런 이렇게 위대한 아빠에서 아빠한테서 이렇게 버즈같은 날 애가 나오냐 아니 이게 가능해 이게 아니 저 좋은 혈통에서 어떻게 이런 버러지같은 놈이 진짜 90점 미아빠스 아 산지라서 들어가기 개 싫은데 이거 유도해볼까요 안오네 내 가자 오우 개발도가 높다 달다 달다 됐고 코 박아주고요 카라코 우유? 니가 뭔데 왜 카라코 이메르티? 달다 아이씨 네베 마이 쉽 마이 쉽 살려 살려 오우 내 배 내 60 두 칸 손실 보일 뻔했네 아 맞다 애들 동맹 좀 하자 레이지야 레이지야 애들 동맹 좀 하자 뭐하는 거야 너 계속 동맹 안해 얘 보내고 얘 내려보내주고 장군 38핍 하나 뽑아봅시다 아니 그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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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목민이지 이게 어 초과야 51년도에 풀려 하나정도 써 불만도 우쯔티비 넌 가가지고 담그고 어 이게 녹이고 방금 체르케스 분리주에 터지면 바로 진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디 갈 거야 크림반도 가시게 시르반 아니 그걸 미치셨구만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쳐먹어 됐고 역시 감목민 어 요기 동네 일진 어 폴리슈 응 폴리슈 체르케스 블리주 아 시간내에 갈 수 있을래 나 모르겠다 달려 달려 아니 시간내에 못 가야겠다 까비 까비 아까비 이제 국경 마찬이 되있으니까 이제 태오도로 때리면 이제 트래피 좀 같이 오니까 이렇게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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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든든하다 됐고요 속도 4로 할게요 응 초반에 스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 4호 하도록 하고 제가 미쳤나? 야 아저씨 뭐하시는 거예요? 162 아 셀님 애매모호합니다 개륙이다 개륙 그렇게 좋지도 않고 버리기도 애매모호하고 저 건방진 지역 산지 아 하필 산지냐 태오도록 이거 배 예비한 데 풀겠습니다 예비한 데 풀고 산지 페널티 받으면서 이거 들어가야 돼 내가 유목민인데 페널티에 강까지 흐르나 강은 흐르지 않네요 페널티 2에다가 그 쇼크데미지 마이너스 20%에다가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야 될까? 트 트존 조지야? 너도 와 다 와 그냥 다 들어와 공성하고 군대 빼고 태오도로 밀고 트랩준드가 족같은게 여기 강이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페널티 3이에요 들어가면 4테크도 안 찍었는데 불구하고 들어가기가 조금 다소 무섭습니다 일단 본권주의 된다 크림 아니 언제 돼요 여긴 됐네 여기 먹으면 수용되겠다 3투카 어 대출 땡겼네 아 무루무루 티무루 공성하고 됐죠 군대 오디시로 빼주고 테오도로 트랩준드 조지야 다 와 들어와 일단 얘 공성하게 뭐야 EJ야? 빼줄거 빼주고 여기가 딱 유목민 카운터하는 곳입니다 다 산지라가지고 좀 그래요 좀 눈치가 보입니다 어 뭐야 너 뭐해 아 목상태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메리티를 유도해가지고 산지 패널티나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았든 습지 금은의 대기금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요 유목민 무시 니은 얘 녹여주고 구리야 먹고 트랩준드 들어가고 트랩준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 아 잠깐만 스톱 it 여기 1년대만 놔두고 4년대 하나 둘 셋 다 올려보내주고 락되면 들어갑시다 산지에서 싸우만 해 아무리 유목민이 산지에서 약하더라도 방어는 할만합니다 방어는 할만해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믿어 이메르티 이거 방어 요새 방어할 때 쓰자 이거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릴 함부로 들어와 우리가 흑해의 메시어 이놈들 아이씨 됐고 우리가 흑해에서 담당 1진이라고 오새끼들아 됐고 흑흑 어 아 이거 빨리 공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 일단 이것부터 공성하고 한 페이스 돌려주고 아이씨 제기란 군대 올려가가지고 카르틀리부터 먼저 밉시다 도시 엘리트층 영향상승 본권주의 지랄디움 아 페널티 아프긴 한데 킹목민이예요 됐고 카르틀리 들어갑시다 대충 밀어냈고 이메르티 병합 아부아지아 오디시 이메르티 구리아 아 코어 밖에 있어가지고 안되네요 지역 산지야 아이씨 지겠는데 태오도로 함라 군대 드디어 뺄 수 있고요 너의 도움이 필요해 으 내 배 손실은 안났지 오케이 수리해주고 본권주의 언제 들어오냐 이놈들아 4% 이놈이 어디라고 거길 봉쇄해 죽으려고 수도 요새 다 박아야겠다 안되겠다 제노바의 무역개방 우리가 그들에 대한 증거가 우리를 옹호하는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제노바는 그들의 상인들을 우리가 무역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 상인들을 쫓아내던 곳에서 영약을 행사할 기회를 준다 크림 측은 알렉산드리아요? 아니 무슨 알렉산드리아야 아니 무슨 알렉산드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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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드리아가 무슨 옆집인가 봉건천주의 수용하고 싶은데 너무 손해인데 지금 하면 크림 곧 있으면 뚫리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음 저기 코어 박고 있는데 니마 선 넘지 마세요 됐고 건설비용 절가 약함이네 후계자 들어와주고 빨리 카르틀리 밀어와야 돼 이거 틀비용도 군대 못볼게 막아주고 조지어 먹고 117 갈 길 어 잠깐만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잠깐만 실수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질 앞에 부회도 감수 아 실수 군대 뺐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클릭해야 된 아 왜 다 나와 아 미친 큰 실수했는데 인력 손실 돈 손실 극한의 손해 아 극한의 손해 뭐야 이거 적당히 수리해주고 꼴박 해주고 어딜 봉쇄해 이놈들아 가지무크 분리주의자 7년대 아 잡으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겠네 배 좀 수리 좀 해주고 호라산 통행권 가시고 태오도록 아니 너무 다 산지에다 요새 박혀있어가지고 끔찍하다 이거 공성하게 이거 언제 공성하고 있어 점피 한번 낮춰줍시다 70 왜 이렇게 비싸 조금만 참자 한번 수리해주고 봉쇄하나 놔두고 띠르기해자 군대 더 못 뽑나? 병력 아니 왜 한계가치가 왜 이렇게 낮아요? 시간 좀 벌자 요기만 공성하면 되는데 요기만 공성하면 산지 산지 요기만 공성하면 이거 녹이고 그냥 산지인데 갖다 박아가지고 녹여버린 다음에 요거 군대에 공성해가지고 이거 진압하고 합시다 나이스 때렉 끌어가네요 폭탄받아라 이익한구 뒤져라 이놈아 나만 고통받을 수 없지 오스만 투르크 됐고 가약자 그렇게 많이 퍼지도 않았어요 또 얘네들 종교가 다 동방종교회라 보니까 알아서 내려오네요 나이스 역시 이재이죠 여러분 백두컷 입금 감사합니다 돈 감사합니다 아 방금 개꿀인데 이러면 건방진 놈 내 부패도 내 뭐냐 이거 황패도 올리는 버러지 같은 놈 이거 썰어주고 겔리가 적어가지고 그렇게 딜이 안나온다 잠깐만요 배 수리상태가 괜찮죠 박아주고 어 잠깐만요 겔리가 좀 많으면 모를까 이거 카르틀리로 가면 녹여도 될 것 같은데 카르틀리로 안갈 것 같거든요 그건 뭐다 내가 걸어서 가야된다 야 너 와봐 용병 앞장 세우고 아 꼬라 박읍시다 그래도 용병이 앞장서가지고 말이 죽질 않았습니다 용병을 공성시키고 트래비존드 군대 보내주고 트래비존드 팔레이로그스 아니 팔레이로그스가 아니구나 그 뭐냐 코메노스 좌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우 멸망했지 바다 힘든사함 선언 군대 옮겨주고 이거 어디라고 함부로 리투안의 열광에서 떠졌어요 왜 뭐야 이거 군대를 많이 박아야겠다 됐다 어거지로 먹었다 9년 대 혹시 보니까 1년 대 다 와가지고 해야봉사 해주고 공성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뭐 공성이 이렇게 힘들어 트래비존드 이거 이거 받을까 이거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6점 감소보단 장군비용 절감 6점 펌핑 가능하거든요 이걸로 인해 장군비용이 얼마야 37 싸다 싸 싸고 혁신성까지 올리면 더 싸지겠죠 들어왔나 142칸이요 따서 갚는다니까 이 놈들아 됐고 수용해주고 4테크 4테크 얼마냐 테크 올려요 어차피 약탈하면 거치로 포인트 다시 캐시백 되기 때문에 됐고요 아 내 돈 남아도는게 외교관인데 외교관 돌려 오스만투르크 반군 터졌네 비잔티움 물리주의자 카잔자 노가이 우즈베크 주변에 있는 유목민들 싹 다 관계로 계산해주고 아 얘네들 그거 안되나 왜 안돼 아 돼있구나 너 신성로마제국 타이퇴 안하니? 오스만투르크 됐고 오스만투르크 같은 경우에 문제가 베네치 알바리아 낙소스 세르비아 신공했고 문제가 트래비전도 먹으면 관계도가 뚝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르틀리 돈네나인노마이시 70톡카 달다 달아 카르틀리 요새 놔둘까 코 박아주고 7 어우 공성 잘돼 좋아좋아 아 꼴박하기 좀 그렇다 아니 우리 땅을 이렇게 확장했는데 인력이 손실이 안났네 인력이 오류가 늘었어 처음보다 역시 전략가 레이지 팀으로 됐고 독립했니? 독립 아직 안했네 아잠 뭐야 이거 아잠 아르달란 루리스타 동맹 아니자 카나마 비아파스 왜 아코뉴가 왜 오스만투르크 동맹을 안했지 이상하네요 첫 이념 아 근데 종교 각이 좀 그렇긴 하다 됐고 트래비존드 어 배가 아 내 배 한쪽 손실 났어 개짜증나 됐고 나포해 잠깐만요 서순 나포해 나포 두척 나이스 아 나이스 겔리 한척 날라가고 바크랑 코크 나포했어 개이득 됐고 그 다음에 테오도로 병합 컷 이지 네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